옐로우 옐로우 시원한 날이 제일 좋아 제일 있는 호남성 지구 중마저꺼 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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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학년 식사 시도 오늘 수업 몇 시간 이상하시나요? 3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반까지 1시간 반까지 나 1시간 시간뿐 안돼 저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법무구나 세영이의 시간표 각종도 나와버렸네 가려져야 돼 오늘 배울 것은 해상학의 실무 영어입니다 여기서는 뭘 배우죠? 모르겠어 나도 알 수 없어 여신생들도 잘 모르시지 않지 가려져야 돼 여기서는 실습 때 가서 실제로 쓰이는 영어들을 배우는 이건 다 영어잖아? 베일이 없어 베일이 다 영어야 이것이 대체 Coach 베일이 곧 벌룡 베일이 저녁 베일드 저녁 아 베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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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없어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진짜 많았지? 응 야호 랄루 오늘은 신뢰이 난장동 옐루 귀여운 날이 되죠 비가 와요 랄루 랄루 몇시 일어날거임? 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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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각인거 알지? 지각인거 알지? 빠듯한데? 추후 제가 랄루 성격에 먹어줍니다 지금 할 방법은 여기고요 과장했기 때문에 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우 오우 음 야 이거 야 여기 영상 찍고 있는데? 으하하하 아니 여기 영상 나가도 돼? 으하하하하하 오늘 전파전자 하얗패 엄청 좋았기 때문에 복수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엄마는 이제 하나도 못 샀어 왜냐? 좋았기 때문이지 영상 찍는 너의 엉덩이가 나왔어 내 엉덩이?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들렸어 나스영어 미니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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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